마음이 편하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지혜를 짜내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자.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일은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면 지혜가 생기지만 성실치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려지고 실패하는 법이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러나 외로움이 뒤쫓아왔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다. 그러나 삶의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보람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이다. 사람들에게 십자 마크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더샘이라 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하고 목사는 십자가라고 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하고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틀림이 아니고 다른 외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